자 오늘 해볼 거는 이제 도박 게임이고 오늘 김한내랑 좀 내기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무슨 내기빵이죠? 음 뭐가 있을까? 일단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한판 먼저 딱 플레이해보고 어떻게 내기 진행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이 내꺼네. 아아. 사실 이런 느낌으로 배치하면... 아 내가 설치를 하는 거야? 근데 너무 많은데 설치할게? 그러게. 맘모스 짱 세요. 이거 1인칭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? 일단 돌진 맘모스지.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봅시다. 아 이렇게 해서 카메라 무빙도 되고요. 아 내 팀도! 어휴 빡세네요. 야 김한애 본인 스스로가 참전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? 야 헤어스타일 봐 똑같아. 김한애야 이거. 뭐래? 신뢰? 이거 김한애잖아.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김한애가 이기는 거네요. 와우 내 맘모스. 열판 먼저 이기는 쪽으로 하자. 열판 이기는 쪽이 곧 오는 김딸 생일선물을 사주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그 각자의 그 선물도 하나씩 또 사주는 거 어때? 1 플러스 1으로다가. 아 오케이? 아 근데 기분 나쁘게 내 헤어스타일이랑 진짜 비슷해. 너무 똑같은데? 짜증나. 야 진짜 네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딱 그냥 그렇게 생겼어. 좋아요 좋아요 한 번 해봅시다. 배치가 진짜 중요할 거 같아. 아 이제부턴 진짜 하는 거지? 어 이제 열판 이기는 사람이 오늘 후원 전부. 오케이 오케이. 정신 나갔죠? 누구를 응원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 살이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. 유화가 가자 빠질 수 없지 맘모스. 사실 이런 느낌으로 배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님들? 그거 별로인 것 같아요 님들. 야 도방하지 마세요. 아니 어이없네. 채팅 보려면 어쩔 수 없어요. 개 어이없네. 아니 잘라놓고 보세요. 싫어요. 어차피 봐도 모르네. 오 이런 느낌 좋아. 좋아. 전 끝났어요. 아마 제가 이거는 배치 쪽에서 아마 완승을 거두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가자. 야 뭐야 이 달라는 거 뭐임? 와 그냥 한 번에 죽네 박태 친구들. 그죠. 가라 김한혜 모스. 그렇지. 아 저 차에도 사람이 있는 거야? 이야 이리야 이리야 달려. 그렇지. 한 대만 더. 어 제발. 아 미친. 예예. 야 김한혜가 너무 세잖아 이거는. 어따가 탱탱볼을 굴려. 김한혜 진짜 무지성으로다가 그냥 생겼네. 안되겠다. 니가 좋아하는 스타일. 아시죠? 벌써 준비 끝났거든요. 바로 가는 거야? 오케이 가는 대로 가. 뭐야 이거? 아니 내 말이 이거 가능해? 야 김한혜가 4명이면은 야 이 세상이 멸망이야. 난 김한혜다. 야 1인칭 니 시점은 이렇구나. 아 오버잖아 이거. 야 김한혜가 4명 진짜 무섭다. 이거 세계의 종말인가?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히트 아이템이거든 이거? 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두두두두. 엉? 두두두두두두.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부서져. 이 말에 왐모스 힘을 내. 어 왐모스 죽었다. 총 어떻게 썸? 아 나이스. 야 야. 이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또. 그냥 밀어 밀어. 그렇지. 센데? 저거 히트 아이템인데? 우후. 죽었을 텐데. 뭐야 뭐야 뭐야. 엥? 뭐임? 어어 제발 제발 제발. 한 번 오기 전에 오기 전에. 아... 에반데? 개쎄 인간 조종해서 1대1 해달라는데? 오 나쁘지 않겠다 아 그럼 맵도 바꾸자 아까 여기 보니까 서든데스 맵이 있더라구요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여기서 끝에다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싸우자 갑니다 렛쥬 스타트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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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 어딨냐 빨리 나와라 근데 칼 들고 있는 폼이 왜 이렇게 흐블렁거려? 너무 믿음직하지도 않아? 아 이거 조종하기 쉽지 않다 근데 아 이거 키를 먼저 알아야돼 오 잠깐잠깐잠깐 오오 완났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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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직이야 기술 좀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말랑거리냐 얘네 아 잠깐만 이거 무섭다 아니 왜 뒤로는 못가 아 그러게 그러면 돌아서가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피지 마시구요 이렇게 그냥 끝까지 몰아 몰아 회 아 스턴 사사 아 어디갔어 나 이렇게 무령해서 되겠어? 아 아 안되지 아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누르게 되네 이거 방패로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이거 재밌다 근데 기사점 말고 이번에 뭐 해볼까 킹이 재밌다는데 킹? 아 더 킹 마지막에 있는거 오케이 고고 씨는 뭐야? 이거는 1인칭 아 이거 1인칭이 차려 편하겠다 어디있냐 나와라 나와라 보인다 그림자야 너 술 취한 아저씨 같애 얼굴도 시뻘겨가지고 야 숨어있다가 올 생각하지 말고 우취 호챙이 잘못 휘둘렀어? 그렇지 그렇지 장 던지는 애 어때? 장 던지는 애 좋아 좋아 오케이 스피어 트로어 트로어 고 서로 마주보고 사랑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왜 날 안보는거야? 가자 오 야 이거 이런 느낌 오케이 이거는 포물선이 중요하네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 이제 사정권이다 어 너 지금 없죠? 어 안 맞죠? 멈춰서 현동 숨 참고 와이씨 잠깐만 가까이 가 야 이건 아니지 오오오오오오 이리 와 이 자식아 바로 정강이 샷 야 이거 재밌다 한 번 더 꽂자 끽 끽 끽 이리 와 이 자식아 똑같은데 또 때려버리지 . 계정 8대5래요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? 나 한 명 더 줄테고 어? 아 한 명 더 줄테니까 대신에 한 명은 그거야, 몽둥이. 아, 오케이. 진짜? 오케이. 이게 한다고 하죠. 달려, 달려, 달려. 너 지금 몽둥이 플레이하고 있지? 아, 근데 얘 어떻게 바꿔? 일단 그럼 얘 먼저 처리해. 어어어어어어, 무지성으로 오지마. 야, 덜복숭이. 기다려. 그냥 달려, 그냥 달려. 진정하고, 슥. 오, 얘 안 죽어? 잠깐만, 오, 그렇지, 그렇지. 죽었어, 죽었어.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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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안 맞죠, 무빙 치죠? 일단 얘부터. 짜식아! 오, 그렇지, 그렇지. 그 사이에 내가... 야, 창 없죠, 창 없죠? 어, 잠깐만. 벼랑 끝에서? 여기! 아, 얘가 너무... 3연초가야. 어어, 잠깐만! 아아악! 나이스! 개빡쳐. 호리병 불지 마세요. 야, 안 되겠다. 이번 판은 물량전으로 갑시다. 히트라이그. 다 쓸어버려. 응. 야, 뭐야, 우리 아초들 다 어디 갔어? 미친! 야, 지들끼리 그냥 떨어졌어. 어, 야, 얜 뭐야, 얜 왜, 왜. 왜, 왜, 왜. 투석기, 지가 날아가고 있어, 투석기에서. 예에에에에에에에에. 아, 이딴 그지. 저거 대롱다운 매달려 있어. 1대1 가자, 1대1 재밌는데? 만모스 좀 해볼래? 어. 오,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쟤 왜 시동 걸어. 뒤로, 뒤로 쫓았다, 쫓았다. 어이, 어이, 개정이 만모스 쫓았다. 으이차. 아, 아, 센데드니? 오, 잠깐만요. 오, 잠깐만요. 오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형형 달려버려. 오 올라왔다 올라왔다 안되지 오케이 이겼다 이지하네 기만해대 기만해 뭐해요 내 쪽이 좀 더 기만해를 다루는 능력이 월등했다 그건 인정할 수 밖에 와 나 근데 방금 떨어질 뻔했어 올림픽 응원하는 마음으로 태권도 1대1이나 복서 1대1 어 펜싱 있는데 펜싱? 펜싱? 펜싱전? 오 딱 느낌 좋네 이거 완전 선골 이거 제가 이기면 막판인 거 아시죠? 가자! 아 스페이스바는 살짝 뒤로 빠지는 들어와 들어와 어 좋아좋아 슉 찌르고 빠지고 왜이래 이렇게 빠졌다가 슉 그렇지 쓰러지면 너무 피해가 큰데? 야 내가 어? 펜싱 그 선수 이름 뭐야? 박상면인가? 박상필 뭐야 맞아 박상영 내가 개상영이야 동작같은데? 어 좀 진다 와와와와 죽어 아 제대로 들어갔다 자 오늘 내기에 이렇게 김계정이 간단하게 가져와주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패배자씨 한마디 하시죠 김딸 생일선물 주는 건데 뭐 후원도 주는 건데 뭐 나한테 선물도 주는 건데 뭐 괜히 말했어 그러면은 엎어쓰기? 너는 이기면은 내 선물은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기면은 내 선물이 두 개가 되는 거지 너 선물로? 깃달 선물 아니고? 예예예 아 오케이 오케이 막판 하나로 정해? 펜싱으로? 근데 하기사 네가 너무 아니야 아니야 펜싱은 좀 나 나쁘지 않았어 그래? 꼭! 야 너는 오히려 컴퓨터가 나을지도? 쓱! 오 좀 친다 컴퓨터야? 아니 나지 진짜 어 뭐야 맞은 건가 내가? 뒤로 어? 나이스 이게 저? 나 별로 안 맞은 거 같은데?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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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참 나 억울하네 선물 하나 삭제요 다시 다시 가죠 내가 이기면은 내 선물이고 니가 이기면은 둘 다 선물을 내가 사줄게 싫어 나도 내 선물로 받을래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 고 펜싱 재밌어 이거 재밌네 펜싱 왜 이렇게 쫄깃쫄깃한지 알겠네 올림픽 볼 때 푹 찌르고 어 뭐야? 나이스 나 지금 렉 걸렸어 에이 나 진짜 버그였어 너 그냥 가만히 자빠져있었어 아 이제 그런 핑계 없어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대답하세요 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오케이 아 정말 주잡하다 자 집중합시다 올림픽이에요 여기서 1점만 더 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금메달이에요 김계정 중요한 순간에 찌르기 성공합니다 김계정 금메달을 걸어주는 모습 아 이렇게 개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펜싱에서 일으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개한민국이요? 예 개한민국이요 야 선물 내놓시고요 아 한판 더 해 무슨 구미가 땡길 저기를 주셔야죠 아 네 선물 주기 싫음 땡길 한판 더 해가지고 똑같이 아 똑같은 안하지 딱밤? 아 오케이 딱밤에 선물까지 오케이 오케이 진짜 막판입니다 도박신고 또 권리당 어 뭐야 이렇게 쑥 들어온다고? 들어갔어 들어갔어 너 지금 반피 달았어? 그냥 찔러 난 그냥 들어가 오우야 무지성이네 진짜 얘가 나 이제 잃을 것도 없다 이거야 왔다 으쌰 오 뭐야 잠깐 잠깐 넘어졌어 넘어진 사람 공격 안하지 야 넘어진 사람 공격이 없어 제발 선배기 나의 딱밤 들어오시고 아 딱밤은 아니죠 왜요 아 딱밤은 그쪽만 거는거죠 아니지 아 그거 아니었으면 나 알았다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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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 아니지 딱밤은 아니고 선물 많이지 나는 아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받아줘 의무가 없죠 선물 삭제했으니까 딱밤 걸고 다시가 오케이 너를 때리고 싶어 바로 바로 찍어놨 올림픽 나가 봐야겠어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방금 방금 노 딱 아니야 방금 쓱 싹 어 이거 안 질려? 잘 안되네요 야 너 피자 샀지? 어 뭐야 그렇지 끼고 있네 웃기고 똥 끼고 있네 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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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와 아 아 아 아파 대 대세요 아 그거 뾰루지 있다고 너의 그 악이 드글드글하게 모인게 그 뾰루지라고 내가 그 악을 정화시켜준 거야 방금 자 그럼 모두 유튜브 이어 오빠 사랑사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웜 experiments 쁠 끓뚜뚜뚜뚜Thсы